이 감사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러면서 남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한 앞에 나오라 하는데 뭐냐면 감사 빈손이 말고 감사 예물 드리라 감사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리농사도 안 지은데 내가 맥주 감사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서 토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토지에서 그냥 토지인 같다가 아니에요 애국에서 종살이 한 상황에 그 상황에서 430년 동안 그 기나긴 그 종살이 노예 생활을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홍해가 짝 갈라지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열까지 재앙을 보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야를 거치고 가난한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네 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말씀이 이루어진 거 그 네 토지 오늘 같으면 내 삶의 현장에 직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장소 그거 돼서 가장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오늘 물질을 제일 먼저 11조 드리고 가장 먼저 거 쳐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은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면 뭐 될까요?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냐 우와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첫 것을 그렇게 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손이 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은 그저 감사가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이 영원하고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내게 지금 좋지 않는 일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란다면 하나님 주신 거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감사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인생을 바라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현미경의 관점과 망원경의 관점입니다 현미경은 자세히 봅니다 세포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나 거기만 보여요 그런데 망원경 멀리 보는 것이 망원경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 지피 생활하면서 망원경으로 저걸 봅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하고 어떤 상황 보고 그게 망원경인데 그렇구나 오늘 현미경으로 보면 내일 이런 사건이 안 좋은 거 있으면 계속 보면 그것이 크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그것이 괴로움일이고 분명히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나무 하나 보이지만 숲을 봐야 되고 산을 봐야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일생 보세요 요셉이 종사리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순간이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3세가 돼서 국무총리 끼려 인도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술 굽는 가냥 떡 꿈의석 때문에 국무총리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종사리고 감옥 같은 생활이 와요 현미경은 분명히 감옥이고 감옥에 누가 줬습니까 많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란다면 요셉아 조금 참어 너 2년만 기다리면 국무총리 된다 그런 얘기해 주면 누가 시험 학교 못 하겠어요 누가 연단 훈련 못 받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감옥 같은 생활이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안경 가지고 나의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 불평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섭리하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국 군다가 더욱 추격 모지 못했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 부족 민족과 싸우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가 필요했고 왜요? 길이었기 때문에 길이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에 불이 왔고 그리고 만나를 줬고 반세 생수를 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의 장소예요 매일 만나주고 반세에게 생수를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가운데서 왜요? 세상적인 건 아니고 거기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서 가난한 땅 점령하고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 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광야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되고 있고 하나님의 날을 연단시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욕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동방에 가장 부자의 욕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 당시 가장 거부가 한순간에 모든 양떼, 솟대가 뺏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드렸습니다 열차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뭡니까 욕의 그 인내, 믿음이 뭐인가요? 주신자도 요호하시오 취하신자도 요호하시오 그 말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가난 가져갔는데 절대 죽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신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것이지 이 기본의 기초가 되어 있었어요 요호하이름에 찬송 말전이다 예 찬송은 감사에 곡조 붙였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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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은 원망만 해라 그게 사단이 원한 소원이었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진짜 그래도 내가 복조서가 아니고 너를 진짜 나를 경영하고 믿느냐 그걸 좀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 진짜인가 같다인가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우군가 축제님 까불라봐라요 그 환란 때에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학기겠어요 어렸을 때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결과는 끝까지 요번 하나님의 도움에서 믿음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요베 갑절의 축복이 있었는데 여러분 옆처럼 시험과 화려함과 환란이 따들하다고 요베 신앙을 주신 하나님 요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받는다면 요베 신앙과 축복에 의해서 요베 축복의 승리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반대가 뭔가 불평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와 불평은 아주 깊은 영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기하게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앤드류 마리아스는 십자가의 차이라는 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에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십자가를 딱 주고 자 어디로 와라 내가 기다릴 테니까 그래서 한 제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가 주고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하니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만날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그 십자가를 경쾌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지면서 십자가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십자가가도 좋은 것이니까 사랑한 거예요 기쁘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게 주십자니까 그것을 어떤 문제에 고난 어려움이 온다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남편에 자녀의 환경에 모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남편이고 주님이 주신 아내고 자녀고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거 다 좋잖아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뜬히 기쁨과 행복하게 경쾌하게 그걸 잘 사명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는 첫째 그 제자는 그렇게 잘 감당해서 도착했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수고했다 하면서 다 위로해 주고 축복해 준다 두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고 무겁고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괴롭고 왜 나는 이런 남자 만났나 왜 나는 직장 이 정도나 나는 만난 사람마다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우나 날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니 그런 만큼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십자가 무겁겠죠? 힘들겠죠? 끌고 가면서 고통스럽게 해서 하루 늦게 도착했어요 주님이 불평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무겁고 힘든 걸 줬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다 똑같이 줬다 그런데 너는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그것이 더 무거우니까 우리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사례가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하지 않으면 짜증날 일만 많이 있어요 세상 불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래 거기에 좋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잃었잖아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어떤 축복이 오는가 보면 첫째의 감사는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골래사장이 말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 기도를 계속하라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기서 감사함과 깨어있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것인데 영혼이 깨어있는 것도 기도 감사하고 뭔 상관이에요?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감사함은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왔는데 은혜에 비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감사가 깨어있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되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 강구, 염려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죠 원망이죠 그러나 기도와 감사함으로 구할 감사함으로 구해도 안 할 게 아래라 감사한 마음을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해가지고 금방 멋이 터지고 잘 돼야 되잖아요 기도, 감사해서 오늘, 내일 그냥 뭐지 이루어죽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내 마음의 은혜가 임하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바꿔지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이 근원히 이해나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감으로 해서 문제가 문제되도 않고 또 문제도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다이세 때 보세요 여호와 내 목장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르르다 그가 사우랑에 쫓게 다니면서 하나님 내 목장이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하고 그러면서 쫓게 다니고 힘들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여호와 내 목자다 내 부정합시다 푸른 주장심을 물까 인도다 날마다 푸른 주장심을 물까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고 사무원은 참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해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 골짜기 내려갔어요 인생이요 좀 굴곡이 있어요 밋밋한 인생이 아니고 굴곡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 만났고 은혜 받았고 하나 교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깨달았고 만났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이 풍성한 삶에서 푸른 주장심을 물까에 의미를 알았고 여호와 내 목장에 내가 무조시 부족하냐는 이 아름다운 시필의 고백이 언제 나왔냐 다시 쫓겨다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우랑 때문에 죽일 고백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연단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의식을 사랑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다이세 고백 이 고난 어려운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합니다 힘드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일은 기도한 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잘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감사했어요 왜요 기도다 죽으면 순교지 내가 뭘 잘하고 내 업적 생각대로 되어야 좋은 일이고 감사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다가 죽으면 순교지 우리는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다가 감사하면 감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내가 점수 인정하겠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성아를 믿음으로 멋있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했더니 천사가 사자 입을 꽉 막아버렸어요 봉해버렸어요 오늘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더라도 감사만 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곳을 깨뜨리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야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습니다 이야 너희 하나님 참 하나입니다 하고 인정해서 오히려 사자굴에 축복이 왔어요 오늘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원망붐하면 사자굴에 빠져버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이고 그래서 위대한 것이지 이런 밋밋한 인생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감사만 하면 반드시 승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3절에 말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기 원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가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니 감옥에서 뭐되요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추록이 기다려야지 아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야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오직 전도 감옥에 가쳐서 전도 오직 감옥 그래서 몇 명 전도인장 묻지 마세요 전도의 부담이 없이 영혼 보고 안타까운 마음 없이 그리 왔다 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람일까요 이온 목사님의 간증 중에 나온 내용인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 중에 철갑이라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비밀 경찰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매맞고 나오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짓거리려고 모질 짓거리려고 하니까 아 이놈이 정신 이상이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막대기 끝에다가 똥을 묻혀가지고 야 제가 봐 여기 꿀이야 먹어 그런데 이 철갑이 헤헤헤헤 어디 그 꿀만 먹어 꿀이 안 먹어 이놈이 진짜 미친놈이네 미친놈 그래서 미친놈의 행세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하교회 성도가 기도하는데 이 철갑이 왔어요 미친놈 똥 먹은 놈 왔네 안 미쳤어요 나 같이 예배 좀 들어주세요 예배 들고 싶어요 아 그래가지고요 울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어요 뭐야 제가요 나는 미친놈 지급받고요 누가 나 건물도 안 오고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성경책을 갖고 그 당시 1997년, 2000년까지요 4년 동안 전국당 2위에는 성경책을 날려야 되고 미친놈 지급 똥 먹어도 괜찮아요 성경책을 날려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2000년 6월에 발각되어가지고 순교당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똥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부터 부끄럽지 않나 생각해요 합력에서는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축복 통로가 와야 되잖아요 통로 감사 통로래요 통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했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결국은 불로에 와서 물어보래요 절대로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람의 뜻이라 아! 하나님의 뜻이면 세 가지만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신하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2부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이게 초등학교 감사죠 두 번째 비코스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인스파이트 오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도 역경이 와도 권한이 와도 이게 3차원의 감사 최고의 감사 수준 높은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이 1914년대에 그 당시 200만 달러 어마어마한 시점식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했어요 아들 찰대에게 어머니를 모시와라 그리고 말하여서 자 우리의 과오를 다 태워버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67세 나이에다가 그리고 실험 연구했던 그 많은 기록이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 나이에 또 연구는 얼마나 하겠으며 얼마나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보다 적어도요 저부터요 마음이 딱 다운이 되고요 누가 불렀어 아이고 이것은 그분이 좋은 기도 발명 내가 이거 갖고 더 큰일 해갖고 더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불렸냐고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밥 못 먹어 근데 이분이 멋있어요 아이고 감사하자 새로 시작하자 저는 야 그래 그 많은 실험 모든 거 연구했던 거 그것이 다 불타버려서 얼마나 아까울까 오늘 그래 우리가 뭔 일이 안 되면 아깝고 일이 안 돼서 그것이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신대로 잘되고 못되고 하나님 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뻐하는 그 자체가 보기지 그 상황에서 감사했던 것이 영성이고 믿음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 멋있는 인생이라는 거요 내 생각 안 되니까 짜증나잖아요 얘 네 생각이니 너는 그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다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깨달을 때 두 번째 믿음의 성수간만큼 감사가 되어요 환경을 통해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중에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저는 정말 요즘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뭐 때문에 뭐냐고요 지난 금식성의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성도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정말 북한이 복음화되고 통일만 된다면 이보다도 어디 있을까 이것은 물론 이건 나는 그렇지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믿음과 성리를 깨달은 사랑 내 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대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죄감에 지옥가야 마땅한 인간이 어떻게 그 표혈로 구원을 아니 지옥이 어떤 곳인데 영원히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간대 우리가 잘났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불 속에 가고 있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했을까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했을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 지옥을 알면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내가 어떻게 재산 받고 자녀가 됐을까 하면 감격 깊어서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처음과 난 기쁘네요 똑같아요 내가 뭘 깨닫는 데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보금도 받아들이면 기쁘듯이 아무리 교회의 비전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뭐 대여봐야 아는 것이고 좀 기다려봐야지 너무 그런 거 자꾸 쫓아가면 이상해 교회가 말씀해 봐야지 이럴 수도 있고 물론 그 말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요잖아요 내가 음식을 모두 맛있게 먹는 사람 내 주어진 건 내 남편 내 아내가 소중을 알고 내 자식이 소중을 알고 기뻐서 행복한 사람 자식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데도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내 남편이 그러면 느끼면 야 은혜구나 내가 잘났을까 내가 공부해서 잘했을까 은혜구나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주셨지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믿어지면 감사가 되고 사랑이 느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감사가 된다는 걸 보여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느껴진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올려놨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있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게 감사하는 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와라 기뻐하니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아니 북한 문제가 해야된다면 천만만 죽어도 마땅할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 감사하면 또 네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도 이 좋은 대한민국 태어나서 살면서도 감사는 모르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외국에 가보말아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난 생각하면 너무 나같은 것이 좋은 성도 모시고 목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왜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알고 느낄 때 내가 행복할 것이고 아니야 나무귀가 더 좋아 나무도 더 좋아 그러면 나는 불행할 것이고 오늘 내가 행복하고 불행의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해 너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분의 그 감사한 내용을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살던 두 아이 엄마 샬롯 카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글의 내용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녀의 나는 36살 대장암 사악의 진단받았고 강과 폐로전이 되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두 번 받았고 서른 25번의 방사선 치료받았고 서른 9번의 끔찍한 화학요포 치료했고 그런데 끝내 갔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록이 나서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절이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각각한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었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따까라고 소리지른 나날이 행복이었던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거 온갖 다 치료 다 해봤어요 어학요폼 기름진 치즈도 먹어보고 쓰레진 줏도 먹어보고 침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안되더라고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는 거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죽을 장례식 다 해놓고 하루 산 것이 연장돼서 무서운 거예요 아침마다 내 새끼 뽀뽀해 주고 아침마다 껴안아주고 이렇게 좋아 예 곧 죽거든요 죽기 전에 껴안아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또 껴안아주고 사랑하고 뽀뽀해 주고 너무너무 껴안아주는 기쁨을 느끼게 사는 거예요 얼마 후 나는 내 남편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죠 내 남편은 물 신고 커피 두 잔을 꺼냈다가 커피 한 잔만 타고 된다는 사실에 내가 없는 거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는 누가 따주죠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갔는지 참 아는데 누가 내 아들 챙겨줄까요 6개월 시안부 판정을 받았는데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2박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1학년 2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그래도 안 죽고 내 아들 2박 시기로 가거나 어차피 죽을 날짜 받아놓고 살아 내 아들 2박 시기에 가니 너무 좋아요 녀석의 첫 번째 흔들기로 이빨을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어렸을 때 이빨 빠진 거 또 나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 중반이고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에 복부의 비만이요 늘어난 허리 둘레 그거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리는 허리가 좀 커져봤으면 한 번 그러시면 좋겠어요 휘어진 머리카락이요 나 그거 한 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 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36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해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숨을 쉬며 살 수 있다는 건 누구에게 허락된 축복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에요 지금 남편이 짜증스럽고 아이들이 속 썩인다고요 그것마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랍니다 세상에는 가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많고 그나마 짜증내 남편조차 없고 속 썩인 자식조차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 내가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뱃살이 불고 허리 둘레가 늘어나서 속상한다고요 흰머리가 자꾸 늘어서 걱정이라고요 그마저 내가 세상을 제보 오래 살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합니다 프랑스 작가 까면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축복이고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정을 하러 가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있는 거 자식이 눈물 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사업이 있고 직장 있고 내가 건강이 있다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하니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낀 사람 이게 복인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엉망금이 있어도 은혜를 모르고 엉망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다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injustice 일상 staying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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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sh 일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